금산 인삼축제 금산 인삼축제에서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기 가득한 무대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신나는 댄스와 잔잔한 노래소리로 가득했던 틴틴페스타 현장을 임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음악소리가 들리고 객석에는 연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경연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참가팀의 표정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저희 오늘 여기 인삼축제 대회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들게 보인 청소년 댄서라서 저희가 춤을 열심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잘하는 팀들도 많고 멋있으셔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 열심히 한 만큼 잘 무대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희 AU스팀이 준비한 기간이 꽤 길어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틴틴 대회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리얼리티 화이팅! 충남 금산군에서 인삼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청소년의 축제, 틴틴페스타가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기 가득한 틴틴페스타가 금산 인삼축제에 활기를 더해줬습니다.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팀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는 학생들을 보며 객석은 어느새 공연에 흠뻑 빠져듭니다. 지역에서 이런 큰 축제 분위기가 되고 상당히 그걸 구경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POP 발전이 이런 지역의 행사들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틴틴페스티벌 구경을 왔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고 10대들의 재능을 좀 알 수 있는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연 무대 중간에는 아이돌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참가팀을 응원하고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틴틴페스타라는 좋은 축제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왔어요. 댄스 팀들 모두 잘해서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저희도 힘 받아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 청소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꿈이 소중한지 정말 더 잘 알고 있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오히려 기운 많이 받고 가는 행사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저희 더 기운 나는 것 같아요. 모든 무대가 막을 내리고 긴장되는 순위 발표 시간. 이름이 호명된 팀들과 그렇지 않은 팀들 사이에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정 가득한 청소년들이 모여 다채로운 무대를 장식한 틴틴페스타에서 학생들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저희는 락킹을 하고 있는 서울에서 공연하고 있는 펑키스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멀리서 온 만큼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쁘고 이렇게 큰 상 수상한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땡큐!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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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